7시 16분인데 벌써 이렇게 깜깜해? 도로에서 서 있는게 제일 싫어 앉아있는게 제일 싫어 깜깜해지네 집에 가면 깜깜하겠다 완전 터널 멋있다 밤 되니까 터널 더 멋있다 보름달이야? 보름달이려고? 구름이 가린 보름... 이틀 전달 차량 속도가 느려졌어요 그래도 가기는 간다 완전 빵 떨렸어 드럽게 막히네 차량 속도가 느끼고 차가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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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 차가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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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량 속도가 차량 속도가 at 차가운 나도 자나보다 전부 다 물꽂을 때 집집마다 마당 앞에 배나무에서 딴 배 오 주먹만해 오 이거 내일 먹방 찍어야겠다 있어 또 맛이 어떨지 모르겠다 여기 꽤 크네 생각보다 큰데? 이건 안올릴꺼야 흥끄러워서 못올려 차마 밑에 거미 한마리가 제대로 살고 있네 식량이 엄청 많이 매달려 있네 우리 모두는 집집마다 그는 집집마다 숙소가 있는 집집마다 그러면은 집집마다 이 집집마다 이 집집마다 이 집집마다 도구를 이용해서 배를 따는 거야? 빨리 따 봐 배 따 보라고 급해 어이구야 배 땄어? 땄어? 이거야? 배를 어떻게 따나 했더니만 저걸로 갈퀴 갖다 잡아 땡겼구나 맨날 희한한데 따기 힘든데 따놨길래 보니까 아 몰라 나 지금 목엔 더 엄청 물렸어 아 가려워 죽겠어 아 고추 꽤 많이 땄는데 모기한테 겁나 물렸네 고추가 오랜 살 안 돼가지고 몇 포기 안 심었는데 아 딸기 아주 그냥 완전 점령을 했네 아주 딸기가 전부 짠 이거 여치라고? 응 엄맛이야 엄마 아 아 아니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아 한번 이렇게 찍는 거야 원래 아 제발 여치 여치? 여치 먹방이야? 얘 눈 째려보는 거 봐 이씨 들어갔다 나왔다 살려줘야지 자 살아라 가라고 안 가네 가 가라고 뭐여 이씨 그래 갔다 왜 이래 익었어 한쪽에는 여기는 뭐 안 좋은거 씻어 가지고 먹어야지 원래 오나봐 몰라 아 이거 이거 먹어볼까 이거 원래 이런게 이런 복수와도 까치복수와도 맛있는거는 잘익으면 맛있어 음 음 별로 없어 맛있어 짜파 옛날 까치복숭아 그 맛이야 딱딱한게 딱딱한게 맛은 있네 먹을게 없어졌지 음 음 복숭아는 맛있네 고추 아욱 호박잎 떡호박 고추잎 깻잎 그냥 호박 오 하 하 하 하 아하 하 하 아 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와우 경치가 너무 좋다 뚫려서 연락에 달리다가 갑자기 또 아 길 막히는 거 봐라 시골 갔다 왔는데 목이 간질간질 해가지고 딱 잡아서 던졌는데 보니까 방바닥에 이게 애벌레가 한 마리가 어디 붙어왔어요 전기 모기체로 갖다 댔더니만 여기 올라 탔는데 죽여야지 콕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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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콕